저 이쪽으로 오세요. 프랑스도. 프랑스로 막 막아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민희 들어왔는데 그냥 나가요? 민희도 밟아놔요. 1대1 움직였다. 안 놓고. 마음이 안 들어. 우리가 이기겠는데 이거? 저 본토 상륙제 양반은 스킬도 안 써준다. 피칠리아 가야겠다. 뭐야. 벨기에 왔다. 벨기에 가야 되겠네요. 벨기에 가야 되겠네요. 보도 들어올 겁니다. 피칠리아 열어주실 분. 열어주세요. 여기. 세븐이 왔어. 에휴. 짜증나세요. 저 양반은 스킬리아 하나 가잖아요. 스킬리아 가세요. 스킬리아. 스킬리아 가세요. 스킬리아. 스킬리아 갑니다. 스킬리아. 합전인가? 아까 합전이라던데? 그건 육박전. 나라에 들어왔어. 세븐이 누리자. 광주 들어가도 한방이니까 이청을 끌고 세요. 딱 뒤에. 이청을 아니다. 스킬리아. 아. 아. 금방 맞추고 분노자신 금방 맞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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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맞추고